앉아달라고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우리 대장 시야 오늘 대장 야 까불이 눈은 왜 찢어졌어 눈이야 밀렸지 너 까불다가 엄마 작은엄마 귀염둥이들 나는 진저 커피 마시러 갈거야 아침 커피 모닝 커피 마시러 간다 갔다 올게 쓰레기 지지 마라 얘들아 아야 아야 다리 물기 있게 없기 장난치지마 까불이 녀석 큰엄마 너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엄마 어 왜 왜 단체성 벌어진군 단체성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야 너도 꼬마 꼬마 귀여운 꼬마 루돌프 에이 에이 할아버지 어디갔어 할아버지가 안보이네 세탁수 팩 세탁수 팩 엄마입니다 세탁수 팩 엄마고요 누나면 돼 응 응 엄마 엄마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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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쟁이들 너 집다리 왜 저러 다쳤어? 어 집다리가 좀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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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여서 쑤시카페 아이아이아이아 쑤시카페 앞입니다 두 마리가 한 팩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똥땡이 슬림 슬림이 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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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비켜라 읍소리 아무데서나 자지마라 너나무 시키야 귀한지니 콧잔등을 다 까져가지고 지금 콧잔등에 피부병 생겼어 쓰영 기분 좋아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이놈들 너희들 사람이 만져주는거 처음이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걸 그치 사람 손길 처음이지 이놈들아 귀염둥이들 이따가 다 깎아줄게 꼬리 치는거 봐 시키들 꼬리 치는거 봐 응 거기서 고개 뺏쭉 내미고 나 기다리는고 얌 우리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들 빨간코 아이고 아이고 기대지 말기 기대기 이끼 어깨 응? 기대기 이끼 어깨 아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기분좋아 그렇게 기분좋아 우리 까불이 시키 까불이 녀석들 까불이 녀석들 응? 응 다리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풋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눈에 진드기가 붙어있어요 띄워줘야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장이야 대장이야 꼴목대장 요즘 유구역 관리 포기하신겁니까? 네? 유구역 관리 포기하셨어요 유구 대장 요즘 유구역 관리 안하시는거 같아요 나와바리 관리 응?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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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러지마세요 전 평화롭게 살고싶다구요 흐흫 흐흫 귀여워 헤롤앤필드 매장이어서 신발 하나 샀습니다 마스크랑요 전에 여기서 바이크 샀었죠 새로 신발을 샀는데 쿠션도 좋고 전번에 싣던 신반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가격도 착하구요 가격이 한 6만원 정도 6,7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네 바이크형 신발입니다 이쁘죠 사이드비러가 깨져가지고 새걸로 바꾸고 있어요 정식센터에 와가지고 그래서 전에꺼는 이건데 뒷면이 플라스틱이고 여기 정식센터에서 타는거는 쇠로 되어있네요 훨씬 더 튼튼하네요 플라스틱 쇠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럼 그리고 가격은 천 루피 약 16,000원 정도 대비 양쪽 다 해서요 그리고 키마 주면서 그냥 거기에 있냐 차멍몽 우멍몽 전멍몽 엉멍이 둘러진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아 만져주니까 엉? 기분 좋아요 재정 너 그렇게 앉아있으니 캥거루 같아 캥거루 엉? 너 캥... 게루지? 아닌데요 아이씨 나를 모욕했어 그가 네 그렇다 저게 일로 몽 cannibale 여기도 아이씨 나를 모욕 요즘은 그가 아이씨 나를 모욕 아이씨 나를 모욕 여기도 엉? 그가 왜 다른 양도 나 아이씨 나를 모욕 파일 그가 으아아아아아 많이 먹어 빵이 떠진 거 안 줘서 먹어? 니들 웃겨 먹는 게 응? 거기 땅에 떨어진 거 먹어 난 갈 거야 안 먹고 왜 거기서 놀려고 그래 사려는 사람 없네 식상도 괜찮고 배가 불러온 거 보니까 새끼 날때가 된 거 같은데요 안녕 내일 보자 안녕 여기 온팩 애들은 조용히 지나갈게요 오늘 사료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어저께 애들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팩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치 못했어요 제가 온 줄 아 수위가 차올라 가지고 사원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대량 난감이네요 어 가는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쪽 옆으로 일으키려면 되겠네요 네 이쪽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으아 유격 훈련 봤어 성공 성공 이 새끼들 날 봤어 그냥 이 똥강아지 새끼들아 똥강아지 새끼들아 어 똥강아지 새끼들아 어 밀지 마라 나 넘어간다 떨어진다 물로 어 아 아 강아지들 여기 놀고 있어요 타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이제 뱃사공팩으로 가겠습니다 강아지도 배가 좀 빵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보죠 그쪽 사원팩 아이들 애기들도 이제는 경계를 알아요 저기 아이들 저쪽에 계단이 올라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물이 차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 어디가 있어 너희들 왜 거기에 너희들 왜 거기에 너희들 왜 거기에 고립되어 있니 너희들 어 거기에 왜 고립되어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따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물이 제일 약한 애 입니다 못 먹고 있어요 항상 뺏기고 그리고 태영도 제일 말랐죠 엄청 말랐죠 내가 이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먹어 먹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투리벙거리는 거